한국의 공연 한국의 공연 한국의 공연 한국의 공연 한국의 공연 지윤이는 안 하고 싶어 비울 때가 많거든요 힘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부족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나머지 팀원들의 눈에서는 좀 열정이 없어 보이거든요 댄스 브레이크 하자 네 댄스 브레이크 어... 칸 나와봐 너무 넓은데? 지금 대형은? 음... 지훈 네 댄스 이곳 거기 잠깐만 잠깐만 야 거기 내가 어제 보냈잖아 잠깐만 해봐 해봐 방금은 좀 너무 멀리 가버렸어 너무 멀리 가버렸어 이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가 이거 이게 문제라는 건데?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치? 네 오른손 오른팔이 이쯤 왔을 때는 얘가 바깥쪽이어야 돼 난 안 도착해 똑같이 똑같아 제가 항상 이루어졌을 때 제가 항상 이루어졌을 때 내가 공부하지 않고 많이 연습했을 때 계속해서 계속해서 저는 약간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이거 들어가기 전에 박자 세야 하는데 박자 세 혹시 딱 넥카운트만 세고 들어가면 되는데 너가 그냥 아니 근데 아니 근데 넥카운트 세고 이게 중간에 엇박으로 들어가가지고 엇박 아니야 정박이야 완전 정박이야 너가 들어가고 있는 게 엇박인 거야 그냥 5,6,7,8 하고 1인데 5,6,7,8 하고 아니에요 해봐 봐 5,6,7,8 하고 나를 따라와 달라진 날 하나가 되자 해봐 봐 봐 오케이 지윤이 엇박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지 지금 눈치 백단이 찡 그게 내가 엇박인가? 라고 생각하고 엇박이라는 전제 하에 해봤는데 정박이 맞는 거 같아 근데 사실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 그게 소용이 없다니까